최영호의 경제 토크 최영호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임포스닥 데일리 앵커 박명석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중공업 LNG선 수주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최영호 ISD 기업정책연구원장 김종효, 임포스닥 데일리 전문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실 조선업종에서 수주 소식이 상당히 자주 들려오고 있고요. 연초부터 올해 할당체를 다 채웠다 이런 얘기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 얘기를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뉴스만 보기에는 정말 잘 나가는데 변동성이 좀 커져 있는 조선업종들인데요. 그 이유가 일단은 어디에 있을까요? 최근에 지수가 2600선에서는 일단 가바닥을 확인한 게 아니냐. 여기가 짐바닥인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어쨌든 가바닥은 확인되면서 일단 이 레벨에서는 쉽게 밀리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미국이 4%씩 빠져도 우리는 견주하게 버티고 있는데 조선주는 오히려 지수가 이렇게 조금 안정을 찾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저점을 조금 확인하고 있는 시기에도 조선주는 계속 밀리고 있는 그래서 과연 이게 왜 이런가를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슈로 살펴보면 야 1분기 실적이 별로네 뭐 이런 얘기 야 1분기가 별로인데 2분기도 별로겠네 수준은 이렇게 쏟아지는데 실적은 왜 이래? 이런 물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도 별로고 실적 전망에 대해서 또 다소 조금은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군요. 최근에 가장 주가를 자극했던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제목으로 잡은 카타르 LNG를 이미 100척 수주했다고 해서 단군일의 최대 실적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그런 루머성 이슈가 퍼지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에 좀 충격을 주기도 했던 것이 현재 조선주가 지수가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구간에서도 더 흔들리는 그런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빅3의 조선 빅3의 사실 구조적인 것들을 잘 아시면 이거 사실 문제들과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카타르하고 2020년 6월 달에 수주를 해요. 카타르의 퍼트롤렘이라는 회사하고 100척을 수주를 했는데 슬랏 계약이에요. 이거는. 슬랏 계약이면 도크를 잡는 거예요. 이제 번지하고. 그렇죠. 자리 잡아서 자리 빼놓는 거죠. 자리 빼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요번에 후광판이 뭐 20% 올랐기 때문에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오르면 조선 3사 그러니까 해운업계가 딱 똑같아요. 수주물류에 대해서 원가 상승분이 딱 그것이 발생되는 시점에서 그건 미리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이 업계에 관행이라고는 아니고 이건 뭐 그러니까 회계 방식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빠진 것처럼 나온다. 그러니까 뭐 현대중국은 실적이 뭐 2749억이 지금 펑크가 나고 뭐 삼성이 949억 적자가 나고 이게 현금으로 하면 문제 아니야. 전혀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건 분명히 지금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수익성 악화로는 분명히 갈 수 있지만 8화 그러니까 이제 인도하는 과정에서 지금 계속 오르는 가격으로 얼마큼 내고를 갈 수 있느냐 그 부분들이 있고 또 앞으로의 이제 부분들은 지금 올라간 가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의 그런 어떤 악영향이지 회사가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서둘러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동 쪽에 우리가 대형 수주를 하면 항상 이제 고민해봐야 되는 게 질러놓고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카타르의 문제도 뭐냐면 말씀해 주셨다시피 백값은 한 번에 안 내거든요. 그래서 뭐 분기마다 계속 이렇게 부여하면서 가격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일상적인데 카타르의 요구도 지금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때 계약한 가격으로 하자. 이미 가격이 이렇게 변했는데 이 가격으로 하자라고 해서 협상이 안 되면 말어.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면 백착이었다가 줄여. 그래가지고 가격 안정될 때까지 그럼 우리 뒤에 하겠다. 어차피 배 급한 거 아니니까 독후 확보해놓은 거 좀 빼. 그리고 뭐 촉수를 확 줄여버리는. 이런 식의 계약의 가변성이 이게 불과 이런 배의 수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대형 검사자들이 우리 이번에 중동에서 10조 수주했어. 그런데 연말에 가서 보니까 10조 수주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수주 금액은 4조?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했단 말이죠. 왜 그랬느냐? 유가 빠져서 돈이 없어.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동 문제는 항상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만약에 카타르 쪽의 말을 들어서 그 가격에 하면 우리가 손실을 보는 거고 가격을 올려서 하자니 그쪽에서 안 할 것 같고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조선업 환경이 나쁜 게 아닌 건 분명한데 이렇게 대량으로 기수주해놓은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는 것은 비단 조선업뿐만 아니다. 대표적으로 2차전지 마찬가지거든요. 2차전지 미래를 위해서 다 장기로 수주해놨거든요. 그렇죠. 지금 원가 다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동차 회사 쪽에서는 너희 그때 계약한 가격으로 해야지 가격 올랐다고 지금 우리한테 받으려고 하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지금 따고 배짱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장기 수주, 그다음에 실제로 가격을 분기마다 반영하지 않는 이런 수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수주 금액만 넘어 볼 것이 아니라 수주의 돈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다 좀 확인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시장이 좀 그렇다 보니까 매출액이 절대 중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만큼 수주를 받아놨다는 것은 정말 언론에서도 대서특비를 할 정도로 상당히 이슈가 됐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히려 가만히 계산기를 놓고 따지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그리고 또 변수라는 게 또 있으니까 중동이라는 변수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아까 두 분이 얘기하실 때도 잠깐 나왔지만 신조성가가 요즘 계속 올라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나오는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면 그게 어떻게 그 안에서 분명히 상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기업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뭐 여기 저희가 현대중공업 이름을 써놨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게 안 될까요? 저는 분명히 이런 거 한두 번 걷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잘 저걸 할 것 같고 자 그럼 언제 인도를 하게 되냐면 2027년도에 지금 100척을 하는데 자 그러면 카타르가 지금 자기네 나라도 장기 국가발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27년까지 가스 생산량을 2배를 하려고 100척을 지금 수주를 한 거기 때문에 안 갖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업계의 비밀 아닌 비밀이 뭐냐면 100척을 하고 그때 이제 배 만들기가 힘들고 막 이러니까 사실 천만 달러에서 한 천오백만 달러 배값을 높게 불렀는데도 카타르에서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네고점을 만들어 가면 손실 보면서 만들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거면서 서로 이렇게 어려울 때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갖고서 했을 때는 이게 뭐 사실 처음 당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저걸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이 후광판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됐는데 뭐 전체 지금 배의 원가에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100% 다 지금 저가되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어떤 협상에 그런 힘을 발휘해서 좀 더 좋은 옵션으로 좀 바꾸는 부분들로 해서 이거야말로 뭐 꽃 좋고 그러니까 산 좋고 물 좋고 와이파이 잘 터지는 데는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조정을 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신조성과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신조성과가 올라가는 속도와 그다음에 원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원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고요. 그런데 원가 올라가는 만큼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고 어차피 대량 계약을 하다 보니까 조선사와 이제 서강사가 어느 정도 가격 조율을 해서 받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균형에 좀 맞아 들어가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실적이 계속 안 좋은 건 다 아시겠지만 과거의 그 저가 수주 때문에 계속 적자가 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미래에 수주했던 것은 이익으로 돌아설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지금 이제 원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조성과 올라가는 것만 보면 안 되고 신조성과 올라가는 것만큼 지금 원가가 계속 따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서강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도 계약을 과거처럼 장기 계약을 해 줄 리가 없거든요. 그럼 여기도 3개월 단위로 끌어서 하든 6개월 단위로 끌어서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서강가격이나 모든 가격에 다 주저앉으면 괜찮겠지만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조선사만 놓아나는 그런 일이 되겠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신조성과가 올라가는 것만으로 좋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이제 배를 막 시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배가 좀 부족해 보이는 현상 때문인데 배가 부족해 보이는 근본 원인이 뭡니까? 여기저기 적체되어 있는 배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 풀리고 운임 가격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배를 막 또 비싸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사줄까요? 그래서 지금 신조성과에 올라간 원인이 다 운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운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하이 봉쇄가 풀리고 안정되고 전 세계 운임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지금처럼 배를 비싸게 사람들이 높은 가격으로 부르면서 사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 선종별로 가격이 다르다. 전체적으로 올라갔던 2008년 사이클과는 다르다는 거죠. 지금 현재 사이클은 LNG선 같은 필요에 의한 것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양상인데 여기서도 잘 보셔야 될 것은 제가 예전부터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지만 카타르는 자기 계획에 의해서 천연가스를 많이 수출하려고 하고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높아진 데다가 러시아 전쟁 때문에 유럽에다가 자기들이 엄청나게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란 문제랑 엮이 있습니다. 이란 문제가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서 카타르의 계획대로 돌아갈지 돌아가지 않을지도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변수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카타르 수주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아까 언급드렸던 신조선가 상승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부분만 보고 접근하기에는 함정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발주량이 괜찮아요. 지금 월 11.5대가 나오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7대가 나왔던 부분에서 발주량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발견이 됐고 보니까 지금까지 지금 우리 빅3에서 지금 한 게 한 40대 정도 지금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1분기에 나온 게 한 400대 정도가 나왔으니까 10% 이상을 지금 가질 수 있는 부분들에서 이걸로 해서 재무제표가 흔들고 유동성에 문제 있고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선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원가가 올라간 걸 하면 아직 짓기도 지금 뭐 이거 한 거 아니거든요. 지금 설계 단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반영을 했고 현금으로 해서 단기 현금으로 해서 절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앞으로 발주를 얼만큼 해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지 지금 우리 전체 이렇게 같이 지수와 같이 동행하는 것이 좀 괴리가 생기는 부분들을 찾다 보니까 원가가 나온 것 같은데요. 원가 문제 골치 아프지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연초에는 조선업종이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좀 선방했던 기억이 나요. 오히려 그랬던 게 최근에 주가에 조금 악영향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는 기업들의 어떤 펀더멘털에 지금 크리티컬한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다 보니 주가가 좀 못 가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오히려 이럴 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조선업종에 대해서 어떤 투자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와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좀 탑픽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탑픽이 없고요. 조선업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군요. 저도 최대한 좋은 종목을 그동안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시장에 관심을 안 갖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다음에 지금 현대중공업 위반은 MSCI 지수 편입되는 과정에서 수급이 좋았는데도 빠진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지수 편입된 이후 5월 말부터는 수급도 안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편입 과정에서 많이 샀는데도 별로 안 좋았는데 그럼 이제 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수급이 빠진 상황에서 실적도 안 받쳐주면 누가 사줄까. 그러니까 MSCI 관련된 수급 한 1700억에서 2000억 정도가 버텼는데도 이렇게 내린 거라면 그러면 저는 5월 달 이후에도 과연 좋아질까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안 좋은 거 없다고 낙폭이 계속 과대해지다 보면 언젠가 분명히 다시 반등도 올라오겠지만 지금 지수를 이길 만큼의 혹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플러스 알파 전략으로 가져갈 만한 그런 종목군들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조선주 전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냉정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조선주는 방면이 길게 잡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탈황 문제 때문에 지금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렇게 요동치고 우리가 모르는 이유로 빠지고 이러지 않으면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길게 보신다면 조선 빅3주 저는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변수가 많아 보이고요. 지금의 주가도 조금 시원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기회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는 매일매일 투자하셔야 되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매일매일 투자를 하라고 자꾸만 부직해요. 여러분 투자 안 하는 것도 투자에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부측이진 않아요. 그런 분들도 보고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텍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텍 미디어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텍 데일리와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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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